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네시스 GB80은 최근 파생형 상품으로 6인승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6인승 모델의 경우 2열 시트에 1열과 동일한 가니시의 센터 콘솔을 비롯하여 무선 충전 시스템과 더불어 컵홀더 그리고 수납함 등을 적용시켰습니다. 거기에 2열 컴포트 패키지를 선택할 경우 윙아웃, 헤드레스트와 원터치 릴렉스 모드 등이 추가가 되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 밖에도 제네시스 GB80은 미국에서 4인승 모델을 공개했는데요. 4인승 모델의 경우 2열 독립 시트를 비롯하여 2열 통풍 및 열선 시트 등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해 2열의 거주성을 극대화 시켰습니다. 이렇듯 제네시스 GB80은 6인승 모델을 비롯하여 4인승 모델까지 다양한 파생형 모델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제네시스 GB80의 또 다른 파생형 모델을 출시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네시스 GB80의 또 다른 파생형 모델은 무엇인지 이번 영상을 통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최근 미국에서 공개된 GB80 4인승 모델의 국내 출시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4인승 모델로 출시한다면 조금 아쉽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제네시스 GB80은 출시 전부터 스포츠 패키지 중 일부 상품이 적용된 차량이 포착이 된 적도 있습니다. 현대차는 GB80의 다양한 파생형 모델 출시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한편 최근 소식에 의하자면 제네시스 GB80은 2023년 출시를 목표로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된 파생형 모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제네시스 GB80 쿠페형 모델인데요. 쿠페형 SUV 모델의 인기는 이미 다양한 자동차 브랜드와 다양한 차급에서 적용될 만큼 그 인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네시스 쿠페형 SUV 모델의 부재는 좀 아쉽게 느껴지고 있었는데요. 그나마 차급이 낮은 제네시스 GB70이 그 빈자리를 지키고는 있었지만 수입 자동차 브랜드의 다양한 쿠페형 SUV 라인업과 비교하면 많이 아쉽게 느껴진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네시스 GB80 쿠페 모델의 출시는 기존 공백 수준이었던 제네시스 쿠페 라인업을 갖추게 됨으로써 한층 더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제네시스 GB80 쿠페형 모델은 미국 시장에서 먼저 공개한 4인승 모델을 기반으로 제작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023년 출시를 목표로 제네시스 GB80 쿠페형 디자인은 목업 디자인을 시작한 만큼 올해 말쯤부터는 테스트 차량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조짐스럽게 예견해 봅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시장에서 판매 중인 GB80 4인승 모델의 경우 판매 가격이 약 9,500만원입니다. 따라서 4인승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어질 GB80 쿠페형 모델의 국내 예상 판매 가격 역시 약 9,000만원에 가까울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보다 유익한 자동차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